오늘 준비한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엄마의 아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아리랑의 테르리여 흘러온 우리의 맘 오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청소 어떤 하나의 비가 오나 침대 내린 엄마의 얼굴 손을 하나로 돌진 아름다운 꽃이오 아리랑의 시리리여 엄마의 아리랑의 테르리여 흘러온 우리의 맘 오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청소 우리 마음의 청소 오늘은 뗏목이 내린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뗏목이 내린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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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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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꿈꾸는 진달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창의정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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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